우리 여기 자러 왔어. 자는 데야 자는 데. 도서관이잖아. 저기 지금 맞잖아. 모든 벽면이 책으로 가득 찬 이곳. 아무리 봐도 평범한 도서관인데. 여기서 잠을 잔다고요? 이제 이것도 이쪽에서 자주 자요. 네, 잘 수 있습니다. 테크로 드리고요. 네, 네. 우와. 테크로 갔다가 연락을 해주세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오, 시원한데? 아빠 저거 봐. 그러네. 여기서 뭐 치는 거야? 연락실 책들 사이에 자리 잡은 템트들. 책과 함께하는 1박 2일 독서 캠프였네요. 파격적인 것 같아요.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 잘 수 있게 해준다는 거. 특별한 밤이 될 것 같기도 하고. 여기 어때? 좋아요. 좋아요? 그러면 이불을 여기다 놔둬. 그다음에 아빠가 상황에서 조금만 빚줘. 이게 원터치라 확 펴지거든. 나오자마자 이게 확 펴져. 놀래지 마. 놀래지 마. 나 봐도 다 아는 건 아니야? 간다. 간다. 짜잔. 짜잔. 완전, 완전 크다. 완전 크지? 너네 1교체 가서 하나 갖고 와. 1백 9시. 1백 9시. 창의 우조. 전설이었는데 야 앤더슨 씨너도 책을 냈어? 대박이다 야 동국이 책 냈었구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도 흔들 수 없지 야 흔들 수 없지 네가 애가 다섯인데 그러면 우리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 너무나 달콤한 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너무나 상큼한 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너무나 시원한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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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해노가 전 해노가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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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 둘 셋 넷 이 통. 저는 이쪽이야 이거. 글자는 몰라도 분리수거는 성공. 이거 재밌겠다 그러게 공주니? 백설공주 이거 이거 줘 백설공주. 그거 입고 싶어 아빠 옆으로 오세요. 백설공주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날이였어요.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 백설공주가 이쁘지 아니니. 눈이 어느 거울이니 저는 충청도 거울이오라오. 안 웃겨? 안 웃겨? 엄마가 되게 많이 좋은데 백설공주? 아마도 안 돼 내가 더 예쁜데. 너네 집에 아직 안 가도 되면 여기 앉아서 들어. 휘저파표 동화 인기 만점이네요. 이 사과 아니잖아요. 이 사과 아니잖아요. 배인데요. 잘못 가져왔나? 이건 제일 급하게 다시 구원을 가져와서 사과 갖고 온 거야. 마녀는 드디어 사과를 가져와서 먹게 했어. 우리는 사과를 아삭아삭 씹어먹는 거야. 공주가 쓰러지고 난 거야. 그 나쁜 왕비는 어떻게 됐을까? 아니 죽었어. 죽었어? 안 죽었어. 안 죽었어. 정답. 왕비는 사과농장을 크게 해가지고 재벌이 됐대. 웃는 얘기 백성공주 끝. 하나 둘씩 불이 꺼지고 도서관에도 밤이 찾아오는데요. 너네 이거 책 읽었으니까 이제 읽은 데 갖다 놓는 거야. 근데 그 곰사진 뒤에 두는 거 알지?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지? 이제 한 번씩 가져가. 나는 모르는 거야. 그러면 성원이랑 같이 가. 출발. 성원아 이거 어딘지 좀 찾아가. 같이 가자. 춤이야? 손잡고 같이 가. 춤? 손잡고 같이 가. 어둠이 어쩐지 그 스스한데요. 너 성민이야. 나 이제 왜 이렇게 놀다만 놀아야 진짜.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나 성원이 가. 왜 이렇게 놀아야 진짜. 내가 놀아야 진짜. 선아. 어? 같이 가. 손잡고 갈까 우리? 어? 아 맞추네. 어? 왜? 정체불명의 그림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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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빵이 더 Cause's hard. 우리 엄마의 그림자. 우리 때의 그림자. 이렇게ning오는 individual의 그림자. 그 나쁜 사진을 많이 마시고. 왜 이렇게 Jabinar. 마16만 형아. 예암인 employee. 알겠습니다. allocation. Gö Aaron! 여기! 여기? 누나 나 책도 없어. 괴물이 저기서 알지도 있으니까 빨리 뛰어가 봐. 그 시간 저녁 준비 중이 맞다. 아빠. 이거 뭐예요? 오징어랑 콩나물인데. 여기 가면은 물 있거든. 가서 씻고 와. 한 명씩.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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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 빡빡 빡빡. 우리 두개. 이게 문어가 풀래요? 이게 문어가 풀래요? 오징어 아저씨. 네. 오징어 갑니다. 오징어라. 오징어 주시고요. 목욕이 시켰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오 딸유게요? 오징어? 잘라야죠. 이거 크게 못 먹어요. 조금 슬프지 않아? 슬프다고? 응. 넌 잘 먹잖아 근데. 나는 눈을 끈다. 근데 이거는 아빠가 해물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라면이라고 하기엔 조금. 여기가 햄을 넣었어요? 해물. 햄? 나 햄을 좋아하는데. 햄을 넣고 바지락도 넣고. 우와. 아빠 이제 국물 맛을 줘 볼게. 피자 아빠의 정성각을 해물 라면 과연 그 맛은? 야 너네 약간 어른 입맛이지? 응? 자. 넣어봐. 내 호흡 뜨거우니까 호흡 불면서 젓가락으로. 소원아 어때? 소원아 어때? 어? 요리 무능력자 휘지아빠에게 이런 날이 나오네요. 오 이 손 좋아. 이럴 줄 몰랐네. 먹자 먹자 대기와 짓고 대기와 짓고 뭐가? 라면? 네 이 라면이가 뭐예요? 이 맛있는 라면의 비법? 정서 정서는 뭐예요? 정서는 열심히 만드는 거 열심히 만드는 거 더 이상 묻지 마 비밀이야 영어 비밀 아빠 밑이요 아빠 밑이요 아빠 밑으로 저녁이요 자 갑니다 너네 둘이 라면 3개 먹는 거야 야 왜 때려 아니 모기에서 모기에서 잡았네 모기를 내가 모기 뭐? 내가 모기 너 이거 봐 빠져줬다 야 너네 아빠가 며칠 굶긴 거 아니지? 맛있어서 그런 거지 정말 어 미모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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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엄지척이 투타가 나올지 몰랐습니다 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투 엄지는 처음이었습니다 미소태야 미모태야 큰 보람을 줄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